미안해. 야승 씨한테 상처 줘서. 많이 아팠을 거란 건 알았어도 그게 얼마나 컸을지까지는 제대로 헤어리지 못했던 것 같아. 미안해, 정말. 그래서요.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고요. 아니, 그래서 내가 꼭 현승 씨 마음 풀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. 나 현승 씨 너무 보고 싶어서 다시 돌아온 거야. 너무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은 거 더는 못 참겠어서.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. 현승 씨 마음이 풀릴 수 있으면. 그리고 만약에 현승 씨가 나 다시 받아주면 다시는 현승 씨 아프게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. 절대 안 할 거야. 절대 안 할 거야. 안 할 거야. 선배. 네. 키스해도 돼요. 바쁘게 스쳐가는 낯섬 속에도 번져. 이렇게 가까이 널 느껴. 우리 집으로 가자. 나 안 할게. ien... 우리 집으로 바랍니다 왜? 사랑해. 정말 많이. 나만 할까?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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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